12,000원에 배달집 3,000원, 콜라캔 2,000원 콜라가 오늘 동안 너무 마시고 싶어서 그래서 콜라만 추가 안했어도 한 15,000원에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콜라 먹고 싶어서 빨주바 사오면 되지 않냐 2,000원보다 저렴한데 아 근데 귀찮아 피자폭가 알려드렸고 일단 메몸맛으로 시켰거든요 비주얼을 볼까요? 메몸맛으로 시켰어요 여기 너무 추운데 비닐이 같이 다 있어 맛있겠죠? 비주얼 미쳤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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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파리 저리 가 파리 이게 뭐지? 이게 감장 버섯이구나 버섯 짱짱이에요 배송이러서 배송이러서 약간 기름 정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김나는 거 봐 완전 맛있겠죠 여러분 맛있는 마라다 드셔봤어요 얼마나 됐나 먹어볼까? 살찌겠다 근데 맛있어서 쩔쩔쩔 음 버섯맛으로 내 본맛에 건두부에다가 포즈랑 톡쥬 고기 고기가 없는데 조금 아쉬워요 근데 고기가 메뉴에 추가도 없어서 약간 아쉬워요 가격을 쭉 덜하는데 이유가 있어 근데 도끼인가? 요즘에 거기서 뭐 마라톤 한다는데 제가 그런 뷔페집은 안 가봤어서 꼭 나중에 정말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또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밤에 비도 오고 저도 지금 지압에 돈이 없는데 갑자기 아이디크림이 너무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돈도 못 벌면서 먹고 싶은 것만 많아가지고 참다참다가 편의점에 가는데 큰오빠는 아이스티? 저희 작은오빠는 커피 사다 달라고 이 사람들 때문에 또 5,000원씩 쓰겄네 아 진짜 돈 낭비가 심합니다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리뷰도 못하게 생겼는데 너무 안가워 그래도 오빠들이 많이 사와줬으니까 이번에 딱 한번 창고 사다주고 다음에 또 한동안 사다 달라고 소리 안 하게 하고 집에 지금 나갈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에이 젠장 이것만 사면 한 3,4천원 나왔을 것 같은데 오빠들 거 다 사가지고 7,000원 넘게 나왔어 이런 그래서 오늘도 언박싱 제가 원하는 건 요 이빨요정 인가? 맞나? 악어를 원해요 까볼게요 어림도 없지 바로 파자못장구 나와버리 내가 원하는 거 뽑지 못했어 돈 낭비 같아서 여태까지 못 사고 참다가 결국 깠는데 파자마라니 나름 귀여우니 봐준다 마니야미랑 아쉽다 받고 싶었는데 파자마짱구 그래도 나온 게 좀 어려운 건가 초록색이 모르겠어 단봉제들이 진짜 안 나온다고 하던데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색깔만 나는 거지 아쉽다 과자 사고 감자칩 먹고 싶어서 포카칩 사고 그다음에 우유 먹고 싶어서 두 개 사고 작은 거랑 큰 거 새로 나온 추인식이 버전이 있어서 근데 하면 벌써 2만원 다 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사면 3만원 가까이 쓰거든요 3,4만원 편의점 한 번 가는데 거의 요즘 3,4만원 드는구나 치킨을 차라리 사먹을 걸 그랬나 치킨을 차라리 사먹을 걸 그랬나 상당히 더 웃음이 나오네 오늘 돈 낭비한 날이야 회일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배고프고 허하고 간식거리 생각나 보다 돈 더 쓰게 되지 아마 저 편의점 보이아이피 아닐까요? 한 달에 거의 100 이상 쓰는 듯? 남은 거는 여기다 옮겼거든요 양으로 옮기니까 컵 한 칸밖에 안 돼 근데 이거 녹으면 초코우유처럼 마시려고요 그리고 여기 초코우유 섞어도 맛있잖아요 출신이 조금 쓰러 나왔더라구요 근데 만드는 회사는 유우스 제가 우유 많이 먹던데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맛은 예상이 가는데 여기다가 섞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좀 마셔볼까요? 영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걸 다시 다 퍼먹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생계에 다 먹기에는 칸 생계가 오늘 터진다 영상의 무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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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지저분한거 신경쓰실 맛세여요. 색깔이 좀 더 진해졌어. 좀 비이상하였던 여러분들을 위해 편집해서 올려야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약간 모양이 좀 그럴래요. 괜찮아. 컵에 옮겨다 놓으면 되지 뭐. 괜히 또 옮겨놔서 또 옮겨야되요. 이렇게 해서 마시면 더 맛있겠지요. 넘치지 않게 잘해요. 이거는 먹고 남은 이제 말았던 국물 뒤에. 먹어볼까요? 나도 환상적이에요. 진짜 맛있다. 내가 오늘 초콜릿 풀로 즐겼다. 만족. 말은 진짜 만족. 반개만 먹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총 7개 들어있는데 50원이라는거야? 어땐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 요즘 물가가 비싸고 다 어저께 난가봐. 아아. 네도 맛있게 먹을거야. 안녕. 더럽지만 계단같아. 사탕사탕같은 느낌. 그래도 맛은 이렇게 있어 보이지? 딸기 딸기해. 딸기해. 하나는 내가 먹는다. 음, 아아. 맛있다. 사이치는 소리가. 아니, 얘기할까. 그니까. 겁이 쏟는 소리 같애. legitimate. 맥중 조합ните? 그래서 왜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뭐 소리만 들리면 되게 웃기겠다. 영상도. 제 생각일수도 있어요.